1월 25일부터 일주일 후인 2월 1일 초승달까지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초승달 지진에 대한 경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얼마 전에 초승달로 인한 강진 예언이 있었던 곳은 일본, 중국 수천성,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월 1일 초승달 위기 말고도 2월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2월 13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재작년 2020년 역시 2월 13일에도 일본 호카이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3일과 그 이전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반복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에 큐슈 슈가나다 해약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큐슈 규마모토와 가고시마 등 큐슈에서 또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앙구조선 라인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규마모토 시코쿠섬 와카야마 지역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와카야마 현 북부에서 오늘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발생한 와카야마 현 북부에서의 규모 2.8의 지진이 규모가 적다고 가볍게 봐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일곱 와카야마 현 인근의 기수도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에 대하여 난카이트로프 대폭발의 우려를 경고하는 유럽과 미국 지진학자들이 많았고 일본 난카이트로프 연례회의에서도 따로 보고를 했을 정도의 중요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12월 3일에 후지산 근처에서도 3번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 3일 와카야마 현 근처와 후지산 근처의 연속 강진들 이후로 일본의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은 후지산과 난카이트로프 대폭발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12월 3일 오전 6시 37분에 야만아시안 동부에 있는 후지곡고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시간 후인 9시 28분에는 후지곡고에서 500km 떨어진 와카야마 현 기수도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일본 수도권인 이바라키안 남부에서도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의 화산학자인 히데키 교수는 후지산에서 이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후지산 마그마 유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서 후지산 폭발이 가까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과학으로는 단순히 화산성 지진들과 분기의 높이 등으로만 혹은 이산화항들의 데이터들로만 화산폭발을 예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의 화산과 지진활동 등이 우려스러운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생의 일척즉발의 현 상황 하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전쟁 발발의 증조들은 쉽게 넘기면 안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전세계적인 위기의 상황 하에서는 300년간 후지산이 폭발한다는 주장들이 있었으나 폭발하지 않았다고 그냥 넘겨도 된다는 것은 매우 올바르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며칠 돈 인도네시아의 지진학자의 칼럼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인도네시아 지진학자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언제고 폭발 가능한 것이 후지산이 아닌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도 기수도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바누아또에서 규모 7의 강진이 하루에 두 번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깊이 490km의 신발 강진 이후에 캄차카반도와 필리핀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 규모 7의 강진 발생과 일본 2상 진약 지진 발생 이후에 브레고리 국가들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 발생 이후에 2019년 1월 3일에 일본 키우슈 구마모토에서 진도 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지산과 난카이드로프트의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저의 화산들에 대하여 지하의 마그마 상태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우리가 현재 위험하다 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규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재의 과학 수준은 안됩니다. 만약 오늘 난카이드로프 대지진이 발생한 후에 그 도미노로 후지산이 함께 덱폭발을 한다면 그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을 어떻게 예측을 하냐? 최근 위험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기에 폭발을 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답변이 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전세계 지진과 화산학자들, 미국, 유럽, 아시아 지진학자들이 계속되는 후지산 대폭발과 일본 강진 경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수십 년간의 연구에 의한 연구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일본의 후지산과 난카이드로프 대폭발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